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할 내용은요 바로 Part 3의 고득점 비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Part 3는 Part 4 하고요 문제 푸는 요령은 동일합니다 그쵸? 한 지문당 문제가 3개씩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Part 3은 Part 4 하고 다른 점이 대화잖아요 그게 2인 대화일 수도 있고 3인 대화일 수도 있어요 그쵸? Part 3이든 Part 4든 기본적으로 주어진 문제하고 선택지를 미리 읽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이 대화를 다 듣고 기억을 해 가지고 문제 3개를 푼다 그 굉장히 고된 작업이에요 그리고 39문제를 풀고 또 Part 4에서 3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거기서 에너지를 많이 뺏기게 되면은 여러분이 Part 5, Part 6, 이 RC로 왔을 때 문제를 푸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Part 3, 4에서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은 바로 질문과 문제지를 미리 읽고 그 다음에 대화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대화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답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과 선택지를 미리 읽는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어야 될지가 오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주어진 거 보십시오 자 지금 보면은 What does the woman mention about the even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Woman mention이죠 Woman mention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언급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자 대사를 집중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남자 대사가 나가고 그 다음에 여자 대사가 나올 때 남자 대사는 그냥 가볍게 흘려 듣고 여자는 집중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들으실 때 여자가 대사를 하고 나면 그 여자가 쓴 단어가 그대로 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게 Paraphrasing, 다른 표현으로 바뀌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어요 자 보기에 A번에 Lecture, Attend, Venue 장소예요 그 다음에 Be Chosen, Schedule, Change, Print, Not Working 이렇게 핵심 단어들만 빠르게 스키닝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겠죠 대화가 진행이 될 때는 시선은 그대로 문제하고 보기에 시선 그대로 두시고 이제 대화를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남자 대사를 딱 나갈 때 여기서는 이제 뭐 그렇게 집중해서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가볍게 흘려 들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자가 나올 때 딱 마음의 준비를 해서 듣는 거예요 봅시다 Yes, but we need to make an adjustment to the schedule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but, however 이런 단어 되게 중요해요 이 상황 반전을 나타내는 단어 뒤에 정답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핵심 문장이에요 We need to make an adjustment to the schedule Adjustment 이게 조정이거든요 조정 그 다음에 Richard Franklin has leave earlier than schedule 이거는 이제 필요 없고 아 뭔가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고 남자가 된 그러면 내가 Revised lecture schedule을 print out 인쇄할게 이렇게 얘기하죠 Before the event starts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시작하기 전에 수정된 스케줄 그러니까 핵심 단어가 revised하고 어쩠으면 이 단어입니다 이거를 듣고서 문제를 딱 보고 있다가 이거랑 같은 말을 찾는 거예요 C번에 The schedule must be changed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이제부터는 문제를 풀 때 여자 언급하면 여자 대사를 딱 집중적으로 듣고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빨리 바꿔가지고 정답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질문과 선택지를 여러분이 먼저 읽어야 되는 것은 파트 3이나 파트 4를 풀 때 동일합니다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들어야 될지를 전략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파트 3에서는 성별 남자가 얘기를 하는지 여자가 얘기를 하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딱 잡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선은 절대로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화를 듣고 답을 찾고 그 다음에 답안지에서 마킹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파트 3을 푸실 때는 문제집에다 그냥 표시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선이 OMR 카드로 넘어가서 표시를 하고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 자꾸 흔들려요 그러니까 시선이 그대로 선택지하고 보기에 그대로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답을 찾는데 답이 만약에 B, 답이 C라는 감이 딱 쓰면 살짝 표시한 다음에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머리를 비워야 돼 이게 C 같은데 이게 혹시 B는 아닐까? B도 한번 이렇게 되면 너무 느려지는 거예요 대화가 우원을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답을 찾을 때는 빨리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B면 그냥 B 찍고 그 다음 문제 C 찍고 이렇게 빨리 빨리 시선이동이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부분은요 바로 이 답을 찾을 때 선택지하고 보기를 미리 읽는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고서 대화를 들을 것인지 그 부분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별, 오늘 우리가 공부한 부분은 바로 성별을 집중적으로 구분해서 듣자였습니다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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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